3. 트라이비의 매력 안녕! 우리는 트라이비야! KCON에서 곧 만나게 될 건데 우리 트라이비의 매력에 빠질 준비하라고! 너무 기대돼! 빨리 갈래요! 꼭 들려 KCON! 일본에서 봐! 진짜 꿈 같아! 드디어 만남! 아리아나 브랜드의 하니문 에브롤 저는 보스 컨셉을 해볼래! 이거 해도 되나? 아, 이래요? 하나, 둘, 셋! 맘마루! 게뿌모에! 엄청 가꾸해! 하나, 둘, 셋! 나는 트루들과 함께 닭발기를 만들어 먹고 싶어요! 나는 트루들과 함께 찌시름 먹고 싶어! 나는 일본에서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 그럼 나는 미래집 갈 거야! 오! 그럼 나는 트루들하고 파티할래! 나는 멤버들이랑 프리크라 찍을래요! 투어! 오! 엔딩요저! 자, 여러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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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삐라로카! 안녕하세요! 살비입니다! 우리 코은! KCON에서 만나요! 안녕!